귀가 열렸습니다. 하나님께서 귀를 여셨습니다. 이분은 몇 달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난 이후에 청신정에 문제가 생겨서 왼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으셨습니다. 그런데 오늘 오셔서 이 신경을 주님이 살아나게 하시고 지금 밖에 나가서 확인하셨는데요. 왼쪽 귀가 열려서 지금 듣고 계십니다. 할렐루야 신경이 살아났습니다. 귀가 열어졌습니다. 여러분의 귀도 열리고 있습니다.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.